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독일인의 게임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암상인 징후가 오늘은 탑에 있습니다. 저는 한번 이 징후가 오늘 어떤 경기 아이템을 파는지 그리고 그 파는 아이템 중 어떤 아이템이 추천할 만한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. 첫번째 아이템은 저격주입니다. 안타깝게도 이 저격주는 요즘 그다지 유용하지 않습니다. 그다지 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. 하지만 헌터의 방어구는 참 좋습니다. 이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헌터 방어구입니다. 특히 pvp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. 보시다시피 스태스도 어느정도 괜찮은 편입니다. pvp에서 수류탄을 재밌게 던지는 타이탄에게는 이 건틀렛을 추천해주고 싶습니다. 수류탄 방어구에 의지가 없는 것이 참 아쉽지만 다른 스태스가 너무 좋아요. 원래 그 카스타인 건틀렛은 참 좋긴 하지만 스태스를 보니 좀 별로입니다. 굳이 살 필요가 없어요. 이 영상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구독해주실래요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해주세요. 말씀해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